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예 시력이 없다 깜빡깜빡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혹시나 한 줄기 빛과 같은 기적을 놓을 수는 없다 매달려 볼 만큼 매달려도 보고 좌절할 만큼 좌절도 했었다 수술을 할 수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해서 더 진행이 안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자세로 병을 몇 년 댕기잖아요 그런데 포기를 했어요 제 자신이 그런데 어떻게 수술을 해서라도 시술비를 무료로 해준다니까 선생님한테 얘기 듣고 조금이라도 해서 보일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을 찾아뵀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오른쪽은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거의 전면이 깜깜하죠 완전 실면인데 왼쪽은 그나마 조금 이렇게 이런 흐름 정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오른쪽 수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오른쪽은요 탁한 물길들이 있어요 그거를 좀 제거하는 정도밖에 안될 것 같은데 그거 하면 조금 그래도 괜찮을까요 해도 아주 많이 기대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워요 제가 막 막연하게 희망을 심어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조금이라도 제가 욕심 많이 내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좀 받더라면 반찬이라도 잠시나마 희망을 가져본 걸로 만족해야 할 것 같다 처음부터 자신은 불행한 운명이었다 그런 존재였다고 부정하는 마음에서 벗어난 것만도 수동 씨는 다행이라 여기며 살고 있다 그 옆엔 때묻지 않은 순수한 영혼을 가진 딸이 있기에 가능했다 저는 아빠 이렇게 좀 눈 좀 밝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저 이제 대학생을 열심히 하게 해달라는 거랑 좀 수업 잘 못 따라가지만 그래도 이번 2학년부터는 좀 잘해가지고 성적도 CD 맞지 않고 빛불 받고 그래도 사회복지사 좀 되게 해달라고 자격증 받아야 사회복지사가 되는 거니까 예배를 끝내고 교회에서 먹는 밥은 꿀맛이다 대화도 풍성하다 역도요? 저 역도 배우고 싶었어요 역도 아저씨가 장애인 역도 선수라는 말에 소영씨 귀가 솔깃하는 모양이다 저도 역도 좀 가르쳐주세요 아이고 욕심도 많다 아니 저 아는 동생이 역도 선수예요 아니 지금 잘못하면 역도 선수 같아 저 역도 하고 싶은데 다시 가르쳐주세요 아버지 이제 저 소영이는 매사가 뭐든지 긍정적으로라 뭐 부정적인 눈이 하면서도 모든 걸 받아들이다 보니까 뭐 눈치 보고 자시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모든 걸 받아들이는 다행이야 우리 저 수동이는 깔라미 덕분에 이렇게 눈이 안 보여도 얼마나 희원합니까 현략한 심정이에요 감사합니다 마냥 앉아서 듣기 쑥스러운지 소영씨가 스며시 자리를 떴다 어딜 가나 주변을 명랑하고 밝게 해주는 매력의 소유자가 바로 소영씨다 물배달이 왔습니다 수동 씨는 팔불출이 다 됐다 요즘 입만 열면 딸 자랑이다 세탁기가 있어도 손빨래만은 못한 것 같다 특히 아버지 셔츠는 뭘 자꾸 흘리셔서 손빨래를 깨끗하게 빨아야 한다 세탁기가 있어도 손빨래만은 못한 것 같다 지지도 않네 뭐야 잘 안 자요 소영아 잠궈 놔 그냥 몸살 날라 아무리 딸이지만 아무리 딸이지만 치부를 보이는 것 같아 수동 씨는 마음이 편치 않다 아빠가 눈이 안 보이시니까 옷을 깨끗하게 입혀 드려야 해가지고 그러면 남들이 저 사람 눈도 안 보이는데 옷도 더럽게 입고 다닌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속당한 것 같거든 그러나 소영 씨는 한순간도 아버지 부끄럽거나 창피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열리지 마세요 낮에 안과병원을 다녀온 뒤부터 수동 씨는 기운이 없다며 일찍 자리에 누웠다 생각해보면 아버지만큼 철형하고 치근한 인생도 없는 것 같다 그 그냥 먹여드리고 싶어요 그냥 너무 못 드시니까 마음이 너무 저기 속당해요 그냥 그냥 눈이 대신 나빠 아빠 대신 눈이 안 좋아 좀 아빠가 이렇게 그냥 아빠한테 눈이 대주고 싶어요 그냥 옛말에 몸이 천냥이면 눈은 구백냥이라고 했다 눈을 잃었으니 아버지는 모든 걸 다 잃은 셈이다 소영 씨는 실의에 빠져 있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생각뿐이다 틀렸다 1등이 몇 번이야? 아직 기다렸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간절한 마음으로 복권을 사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목소리가 점점 잦아든다 어떻게 된 게 숫자 하나가 같은 게 없다 시집간 미처 마련을 꿈도 다음 주로 넘겨야 할 것 같다 천 원도 없어? 네 어떻게 한 거요? 맨날 몇 조 몇 조 몇 조 있어? 3이 2였으면 좋겠고 9가 7이었으면 좋겠고 12 15 21 33만 딱 되는데 아 아쉽다 2천 원 가지고 그냥 복권 사지 말고 호떡이나 사 먹자고 가잖아 싫어 나 복권 또 살 거야 그거 돈도 없는데 자꾸 사가지고 돈 내밀으니 응? 사고 싶은데 언제 되냐고 지금 몇 년째 이거 안 된다고 그냥 호떡 하나 사다 먹어 그냥 꿈을 호떡이나 호떡과 바꾸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소영 씨는 아버지가 잠시 안타깝다 다음 날 수동 씨는 딸 소영 씨를 위해 큰 결심을 한다 아우 진짜 너무 설레요 아빠 계단 부녀가 향하는 곳은 한 악기점 안녕하세요 여기 아 저기 피아노 좀 타러 왔어요 피아노요? 네 일반 피아노? 네 우리 저기 복지관 선생님이 추천해서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연락해 준 거예요 네 한번 쳐볼게요 이거 쳐봐 네 아우 편해 네 연주곡은 비행기다 진지한 연주자 앞에서는 진지한 청중 수동 씨는 딸이 대결하다 아우 감사합니다 한 잔 밖에 안내겠어요 아 그래요? 네 그새 딸 자랑을 하는 수동 씨 네 근데 한 달 정도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렇게 가르치면 될 거라는 생각 소질이 있으신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자하고 남자하고 만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그 저희 네 앞으로 선생님 또 죽어도 되니까요 진짜 이거 피아노가 남자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학교는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네 개인처럼 네 시립 복지관 음악선생님 네 거기 배우를 댕기거든요 20만 원 더 드시고 복지관 음악선생님의 소개 덕분에 피아노를 한결 싸게 샀다 하아 뭐 하모니카 같은 거 다 있잖아요 이거 근데 어떻게 들고 가요 배달 안 해줘요 이거 들고 가다가 깨들겼네 이거 배달 좀 해주세요 배달이 여기 여기 우리 아빠가 눈이 안 보이셔서 어디세요? 갈마동이요 이거 깨뜨릴까봐 걱정이에요 아 조금 어렵게 안 해드릴게요 친절한 주인은 흔쾌히 배달까지 약속한다 이제 소영 씨는 집에 가서 피아노가 오길 애타게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안녕히 계세요 잘 치겠습니다 연습 계속 하면 돼 네 찌찌찌찌 배달 그래도 계단은 꼭 챙긴다 쏠쏠 랄라 쏠쏠 미 쏠 미 쏠 미 레미 오우 좋다 아 너무 좋아 오우 이런 피아노가 생겨가지고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아직 오지 않은 근심 걱정 따윈 하지 않는다 그저 오늘을 기쁘게 살아갈 뻔이다 고장 미래 도 미래 도 미래 도 미래 도 네 미뽀 미래 도 레 미뽀 미 과자 좀 먹어야 겠다 과자 맛은 안 하겠고 과자 먹을 수 있어 배고파 나 대다 밥 밥도 먹을 수 있어 배고파 그나저나 과자를 끊어야 한다. 과자를 입에 달고 사는 딸이 수동 씨는 걱정이다. 정신연령은 아주 초등학생인데. 잘생긴 남자하고 계속 나고 싶다. 마음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잘생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 착하고 너한테 잘해주고 이런 얘기 이해해주고 이런 사람을 만나야지. 잘생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를 진짜 오늘 학교 주는 사람을 만나야지. 내가 참 이 말이 생각이 나잖아.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낳으시고 왜 이쁘게 낳으셔가지고 참 인기가 많아서. 네가 이쁘다고 생각해? 그럼 내가 이쁘지? 안 이쁘어요? 나는 한 번도 나 못생겼다고 생각 안 해봤어요. 왜? 자연미인이 최고 이쁜겨. 그만큼 내 얼굴이 순수하다 이거지 나는. 자신감 하나는 높이 살만하다. 소영 씨는 실은 장애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냥 옆에서 장애가 있다 있다 이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장애가 있는가? 이런 건데. 근데 또 장애인 복지관 같은 데 가면 일반 사람들하고는 코드가 안 맞는데 장애인들하고는 코드가 맞더라고요. 아 나는 이런데로 다녀야 되는구나. 그래서 거기에서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뭐든지 배우고 싶었는데 대학을 가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욕심이 안 나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들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냥 그것만 염려했지. 잘하고 싶은 건 없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그냥 이 알바를 하다 보니까 알바를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서 아 더 잘해야지. 소영 씨는 잘해내고 있다. 피아노 왔다. 피아노 왔다. 입안 가득 과자를 채 씹지도 못한 채 소영 씨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딱 좋네요. 네. 너무 좋아요. 이거 아까 스타일 누르고 디스코 티 없이 마냥 좋아하는 어린애 같은 모습에 주인도 흐뭇해서 돌아간다. 우리 딸 참 기특하구나. 할라 가는 거 마음도 고맙고 우리 소영이 더 적극적으로 제가 뒤에서 힘이 닿는 동안 돈도 벌고 끝까지 저는 객힐 겁니다. 사람은 때로 순전한 그 자신의 순정만으로도 만개하는 모양이다. 서른세 소영 씨가 꽃처럼 활짝 폈다. 아빠 이거 떡떡이 앞에 있고요. 피아노야 고맙다. 너 때문에 오늘 짜장면을 먹는구나. 인사 안 하는 확실한 소영 씨다. 아멘 주님이시여 짜장면을 먹겠습니다. 수동 씨가 오늘 제대로 기분을 냈다. 짜장면 한 그릇의 행복이 참으로 크다. 아 살 것 같다. 수동 씨는 여기가 어디 있지? 한전팟트 밑동 이게? 여기? 113동? 3동? 우리 맨 끝동에 살았잖아. 117동? 옛날 생각 난다. 안 보여도 어떤 일을 하세요? 이제 단란하게 살았던 생각 나는 단란하지가 않았어 단란하지가 않았어 여기 다니던가? 고등학교 때인가?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여기서 살아가지고 별로 안 좋았어 맨날 울고 두 눈이 보였던 그땐 왜 딸의 눈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을까 오히려 시력을 잃은 지금 딸의 마음이 더 잘 보인다 분명 모순이다 한번 타보세요 거기 앉아서 줄만 잘 잡으면 돼 줄 잘 쳐 줄 잘 잡아 시작 이렇게 발을 이렇게 밀어드릴게요 타세요 준비 시작 이거 돈 되는 거 아니지? 네 돈 되면 안 돼? 중국 갔다 오세요 미국 갔다 오세요 홍콩 갔다 오세요 네 아버지의 멀리 세계일주를 보내고 서영 씨는 어디로 또 가고 싶은 걸까? 어제 봐 따라갈 거 같아 후 날아갈 거 같아 좋아 왜 너무 쌍게 좀 어지러워 나는 어지렸던데 태양민국 말대 말대 그내로 세계여행을 하는데도 애국심이 절로 생기는 모양이다 지금 왜 좋냐면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배울 수 있고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무시도 안 당하고 지금이 행복한 것 같아 지금이 행복한 것 같아 난 지금이 좋아 아빠 왜냐하면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 더 친구도 많아진 것 같고 더 발랄해진 것 같고 더 좋아 내가 태워줄게 행복은 본래 아무 작정 없이 피고 지는 법 사람만이 그 지구한 순환을 못 견디고 스스로 불행하다 말한다 정신 상태 부정적인 생각 말자 긍정적인 생각 같자 항상 웃자 나를 따라해라 긍정적으로 즐겁게 살라 60회를 살아온 수동 씨가 세상사를 다시 배운다 아빠 왜요? 읽어봐 보이지 않으니 듣는 방법으로라도 공부를 해야 한다 마사지가 아니고 마사지 읽어요? 동통부를 중심으로 동통부라는 게 뭔지 알죠? 아픈데 하지 전체에도 소영 씨가 책을 읽어주면 녹음기에 녹음을 해서 반복 학습을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왔다 그런데 녹음 버튼을 누른다는 게 그만 다 지워졌네 또 잘못 눌러 지운 버튼을 눌러버릴 때마다 수동 씨는 한 번씩 속이 상한다 동통부를 중심으로 하대 그래도 소영 씨는 지치지 않고 몇 번이고 계속 책을 읽어준다 하지의 피로 회복을 의하여 하지 전체에도 마사지 하는 것이 좋다 나는 절대 앞이 보이지 않을 리 없다 처음엔 부정했고 왜 하필 나인가 분노했다 낫게 해달라고 울면서 신께 매달려도 봤다 그러나 불행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니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겨났다 매일 해주죠 매일 해주죠 그렇게 시간적으로 한 시간씩 하는 게 30분씩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면 제가 조금씩 조금씩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써놨다가 또 읽고 또 만져보고 또 외우고 왜냐면 글씨 못 보니까 장부 다 애워야 되거든요 기도 들어서 애워야 되니까 소영이가 저한테는 선생님이 있죠 소영이가 없었다면 제가 이걸 못하죠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장애를 인정하는 소영씨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차근차근 준비 중이다 즐겁게 극복하며 삶을 누리는 소영씨의 밝은 하루가 시작됐다 아침 출근길 돌아가세요 예 조심히 가세요 문 왜 여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힘에 엎으셔서 문 열어주셨어요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97번 선생님 무크게요 예 맛있게 드세요 무크게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안마를 해서 푼푼히 모은 돈으로 새 봄에 맞는 예쁜 옷도 한 벌 사주시겠단다 줘봐 네? 여기요 이렇게 구부려봐 이렇게 네 괜찮고 있어? 네 옷을 넣어봐 이 안에다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여기다 어떻게 옷을 넣어 아니 이렇게 아빠같이 속에다가 안 돼 여자들은 그렇게 입으면 안 돼요 아니 그렇게 한번 넣어봐 또 누가 이렇게 내놓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입었어요 아 웃지 말고 아니 다 들어가냐고 이게 네 소영 씨에게 아버지 말은 법이다 뭐가 이게 웃어서 웃어 오 그래도 자꾸 웃음이 난다 웃으니 자꾸 젊어져서 좋다 아래야고 오야고 어때요? 색깔은 다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쵸? 아빠 새나라의 어린이들 일찍 일어나겠습니다 쭉쭉쭉 아무 걱정거리가 없지만 아버지 다리가 자꾸 약해지는 게 소영 씨는 걱정이라면 걱정이다 always 보물 소는 약손 보물 소는 약손 bureaucracy 보물 소는 약손 아은 law 아은le 내 손에 꽉 잡혀요 잡혀요? 네 이거 어떡해 치료하면 되지 중학교를 다닐 때부터 소영 씨는 마음이 울적할 때만 노래를 들었다 인생 공부를 노래로 배웠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세상에 올 때 내 맘대로 온 건 아니지만은 이 가슴에는 꿈도 많았지 내 손에 없는 내 것을 찾아 낮이나 밤이나 뒤볼 새 없이 나는 뛰었지 이제 와서 생각하니 꿈만 같은데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 후회도 많아 남은 세월이나 잘해봐야지 돌아본 인생 부끄러워도 지울 수 없으니 나머지 인생 잘해봐야지 나머지 인생 잘해봅시다 인생 끝까지 자만해선 안 된다는 걸 수동 씨는 안다 눈이 흐릿해지기 시작하면서 차마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던 참담함을 수동 씨는 이 산에 와서 홀로 달랬다 그 후 봄이 떠났다가 다시 올 게 벌써 몇 번짼가 해 아래 보인다 오선도선은 아빠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아빠랑 산에 오니까 하루가 좋은 것 같아 그렇지? 좋지? 아빠 생인과 안마사 같은데 사장님께 3년이 풍경 온다 믿죠 시간 앞에 융화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가 걸어갈 어둠은 길지만 언제나 그 곁을 지켜주리라고 소영 씨는 즐겁게 말하고 있다 다 내가 해줄 거야 따라와 따라와 다 내가 해줄 거야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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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복지마지 말고 따라와 소영 씨는 오늘이란 시간을 즐겁게 살아갑니다 사회복지 자격증 꼭 따서 멋진 사회복지사가 되고 또 사회복지하면서 트루트 노래를 좋아하니까 야간 대학에 다니면서 또 만약에 좋은 남자가 생기면 우리 아빠 평생 모시고 살고 싶어요 가혹했던 운명을 흔쾌히 용서할 정도로 수동 씨에겐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딸 소영 씨가 있다 KBS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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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한국방송 하왕이 KBS